아 나 이제 뭐하냐 아 나 이제 뭐하냐 딩동 딩동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쁘다고? 시험공부하다가 급하게 들어갔대요 시험공부하시.. 시험.. 시험공부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시험공부하셔야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어떻게.. 19세로 어떻게 변경 가능합니까? What did he say? 희연아 초록색 슬리퍼 어디서 샀냐 그래 저거 아니고 원래 수호veland 거예요 뺏은 거예요 원래 뺏는 게 더 좋거든요 맞아요 이에 사랑해? 사랑합니까? 네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너도 ik 우리나라 엠씨거치! 안 들려. 우리나라 엠씨! 안 들려. 맛있겠다. 고마워요. 저희는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템포 너무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요. 속설이 있잖아. 남자가 코가 커야 된다. 내 내보내야 돼. 이거 내보내야 돼. 고마워요. 힙합맨! 컴온 영맨! 형! 쇼빈 더 머니 나와줘. 얘들아! 오늘 파티다! 먹어라! 너희 친구들 다 불러. 파티야. 이렇게 앞에 주지마. 이렇게 앞에 주지마. 이렇게 앞에 주지마. 위험해. 위험해. 를 좀 쓰시겠구나. 야, 리얼 뱃. 하핳. 호랑아.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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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초콜릿, 아이스크림, 땡큐, 피자, 페페마니, 땡큐. 아직 2년 동안 쓸 데도 없잖아, 이제. 1년 반에 왕그즈브가, 왕그즈브가. 엔시티 내기시 한 번 갔다 오자. 꼰대 짓 하러 가자.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케이! 라고 하셨습니다. 최후 변론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 세훈 씨.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아 네, 아무튼. 너무 길게 한다. 아니, 나 말 못해서 길게 한다. 아니, 나 말 못해서 길게 한다. 뭐 밥도, 맛있는 것도 내가 사서 먹는 것보다 빼서 먹는 것도 맛있고 그래요. 동생한테는 무조건 형이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계산은 우리랑 먹을 땐 한 번도 안 해. 일부러 안 해, 안 해. 미안한데, 이번엔 낮잠 안시 말고. 오늘. 집에서 재우지. 다 같이 재우지 않아? 아니, 끝났어, 이미. 네, 이거. 응.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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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행히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제 사랑 거절하는 거 거절합니다. 벨빛이 내린다. 누나. 지금 산줄 알았어. 광세 형. 나 보지 마. 광수 형이야. 광수 형이야. 감사합니다. 안 돼. 너 진짜 감사한 거 맞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앞으로 존칭 써주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워도. 그래는 반말이잖아요. 와, 매니큐어 바라는 거야? 옛날에 그거 뭐지? 주황 색깔? 봉숭아. 봉숭아 물들이는 거? 그거 봉숭아 물들이고 겨울까지 안 지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안 이루어졌나? 거짓말 치지 마요. 이거 만든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독일아! 세훈 씨는 우결 나가고 싶다고 하셨죠? 와우! 라디오에서 얘기하셨어요. 네. 해보고 싶긴 해요. 누구랑은..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해보고 싶긴 해요. 상대가 남자면.. 아니 말이 되는지.. 저거 무슨 상관없는 두 사람이라고 내가 혼자서 막냄엉 비록을 그러니까 웃긴 댓글을 봐가지고 왜 나보고 게이라고 하지? 알게? 왜? 왜에에에에의 아닌데요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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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대구 사투리인 것 같아요 엄마야 엄마야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부쿠다이오 엄마야 세계여행을 해야겠다 그래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꽁시! 새 고니? 새 고니 와이프 아직 없는데 꽁시! 꽁시! 발음 어려워 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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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알콜 알콜 아이씨! 0점! 아니야 아니야 꽁시! 몰랐습니다 채연이 아이디 뭐야? 나 인스타 하려고 하는데 팔로우 안 했어? 아 안 했네 내가 팔로우를 안 해서 아 형 차단했다 내가 아 그럼 안 됐어 자랑은 것처럼 형을 보면 설레더라고요 아 가나다라마바사 아타타타타타타하 저는 정가 6... 6개 생겨있어요 6... 아니 거창 생긴 거를 잘생겨가지고 정가가 6개 뭐하면서 그냥 이걸로 이걸로 좀 많이 사기 좀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여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뜯어내고 이런 거 한 거야? 여자 말고 저희 세훈이 똥꼬 비비비 님께서 아니 예전에도 한 번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 세훈 똥꼬 뭐 있었어 세훈 똥꼬 내 건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헤이 룩 룩 룩 룩 룩 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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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012년부터 엑소 로 시작하고 싶다 저는 2012년부터 엑소 엑소 wonders 그라이드 응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해야되는 거야? 섹 에이 에이 강도를 조절 못하신대요 끊은 템하다 오 너한픈 하나 둘 셋 나 하이 야 으허 그렇게 내가 무슨.. 에이 예헷 예헷 아 이게 누구야 오호락 예헷 이히히 뭐 이런 거 하겠지 뭐 예헷 오호락 예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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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누구야 오호락 아 뭐하는 거